5주년을 축하해 5주년을 축하해 5주년을 축하해 5주년을 축하해 5주년을 축하해 여기서 내가 제일 되물을 제일 되물을 어떡해 내 심혼때문에 오우 시원해 올렸어 봐 올렸어 이래서 버릇이 참 무섭다 안 떨리냐고 누군가가 이제 굉장히 업무 되믈라 호이카 박뽕 호이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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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짱짱짱 호이코 뿡뿡뿡 뿡뿡뿡 호이코 호이코 진짜 너무 웃기다 혜린 언니 오늘 진짜 최고일 것 같아 멋있어 너무 웃겨 호이코 맥맥 우리는 오늘 뭐 무대를 만족했나지 한 번 지금 댓글에 크레이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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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빨리 댓글에 내가 질문한 거 빨리 대답해 오늘 무대 만족했나 호이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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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 호amentos 가현 호화 제 tenga 동등 혜일 오미남 호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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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 수 없는 호이의 이마 호이 호이 이마인 처음에 이제 하니양이 피처링 인트로야 대 마리마리 내는 마리마리 이게 계속 떨림 노래처럼 계속 출발 대 마리마리 네 계속 자 혜린이 그러면 쭉 쭉 쭉 쭉 나는 그 음을 넣어볼게 아니 아니 내가 해볼게 일단은 진짜 내 마리마리 나 혜린이 이제 한 마리 내 마리마리 쭉 쭉 쭉 쭉 덤비해야지 너 뛰어야지 내 마리마리 앨범 컨셉은 일단 일단 둘이 둥근 동산에 있어요 동산이에요? 동산 색깔인데 내 마리마리 내 마리마리 얘네가 엄청 조그맣게 나올거야 하니 얼굴 총 이쪽만 크로점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면 딱 이쪽으로 나오고 이 친구들이 여기 놀고있죠 멘버리 멘버리 저번에 딱 들어서 언급한 이러면서 나오는거야 이렇게 이렇게 왼쪽으로 나오고 치즈 4 3 4 4 5 5 감사합니다.